고강은 입안으로 중지를 누르고 고강은 약지로 2칸을 누르고 이것은 이 코드이고 큰 삼각형을 누르고 있습니다 잠깐만요 그리고 중지랑 약지를 한 칸씩만 어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중지 한 칸? 약지 한 칸? 네 그렇습니다 뭐 이렇게 빡셌나? 잠깐만 기타를 편하게 내려주시면 될까요? 갑자기 이렇게 어렵지? 와 소리 정말 잘 나는데요? 손가락으로 힘을 엄청 주고 있어요 손가락으로 힘을 엄청 주고 있어서 그런 것 같아요 손은 힘을 안 주는 것보다 더 세게 주는 게 훨씬 나아요 네 이거로? 이거로? 내 생각은 굉장히 좋으시네요 피아노를 배워서 그런 걸까요? 지금 어떻게든 제가 처음 이렇게 뵙고 수업하는데 못하는 모습을 지금 챙겨서 맞습니다 어차피 배우러 왔으니까 아니 그건 맞는데 정말 잘하고 계세요 그러면 그냥 정말 무디성으로 해볼까요? 저는 그거를 못하긴 이게 그 내려가는 건 상관이 없는데요 올라갈 때 아까 몇 번 올려보니까 이게 제가 지금 요령이 없어서 이게 느끼를 했을 때 저도 모르게 이 손목에다가 힘을 좀 세게 주는 것 같은데 아까 수직으로 하라고 얘기를 해 주셨는데도 제가 그걸 못하는 좋습니다 일단은 최대한 여기에 신경을 끄고 여기로만 움직인다고 생각하고 네 그리고 동작을 크게 가볼게요 지금은 여기서 여기서 깨작깨작하고 있는데 제가 지금 정말 여기서 여기까지 가야 할 생각하고 그냥 팔을 정말 이걸로 하고 생각합니다 좋습니다 천천히 고려할게요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마지막 코드입니다. 마지막 코드는 살짝 어려워요. 소리가 안 날 수도 있는데 걱정 안 해주셨는데 일단은 다음 코드 실패 내려주세요. 도민 소리입니다. 여기에서 그대로 한 칸 내려올게요. 이 두 개를. 두 개를 한 칸을 하고. 손 막. 괜찮습니다. 손가락 그리고 끝이 좀 아프실 거예요. 네. 좀 그거 하네요. 그리고 검지로 2학년 1반. 검지로 2학년 1반이요? 네. 네. 그리고 여기서 한 가지 더 생깁니다. 여기서 이것과 차이를 들었을 때 이 친구가 좀 더 깔끔하게 들려요. 왜냐면 이 친구는 근음이 C인 순수 C이고 말 그대로요. 얘는 뭔가 좀 더 지저분하죠? 네. 뭔가 뭐 보여줬어요? 그래서 엄지손가락으로 이 친구는 소리를 방해를 해줘야 합니다. 방해를 해줘야 해요? 네. 말 그대로 뮤트인데요. 네. 소리를 내지 않는다. 뭐 누르는 것도 아니고 내지 않는다. 줄을 그냥 대고 있으면 소리가 안 나잖아요? 네. 정말 접촉합니다. 근데 이제 정말 완전히 갈쌈 필요는 없고요. 정말 닿는 정도까지만 최소한의 갈쌈. 그래서 지금 공간이 거의 없죠? 네. 그래서 지금 약간 이렇게 하고 계신데. 네. 정말 최소선만 닿게끔. 그래서 공간을 확보해 주셔야 합니다. 2향 1번. 2향 1번. 그리고 4향 2번. 4향 2번. 4향 2번. 2번은. 그래서 다시 중지로 눌러볼게요. 네. 약지로. 좋습니다. 아... 음... 음... 소리가 되게 지저분해지고... 엄지손가락을? 힘을 조금 빼고 가요. 아... 네. 네.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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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하나씩 좀 그릴 해볼게요. 네. 어... 여기서 안 되는 것 같아. 제가... 해야겠습니다. 잠깐만요. 예 옆고. 네. 그리고 그리고 4항은 2번입니다. 그리고 하나 띄고 2항은 1번입니다. 제가 뭘 걸리나 보다. 괜찮습니다. 소리가 굉장히 잘 나는 편이에요. 첫날에 이거 소리가 안 나는 게 정상이거든요. 다가오세요? 네. 미는데 이거 하나 올리고 러브 오우 그리고 뭐하는지 모르겠지 아 괜찮습니다. 특이한 장점이라고 하면 보통 처음 배우시면 이쪽이 소리가 거의 90%는 안나와 안 나요. 근데 C코드도 나면 반나거든요. 네. 근데 여기가 굉장히 잘 나네요. 굉장히 좋습니다. 제가 지금 안 가는 걸 수 없네요. 안 가는 걸 수 없네요. 너무 좋아요. 너무 좋아요. 그래서 이 코드 4개만 외우시면 곡 2개를 연주해도 가능합니다. 그래서 여기다 코드 딱 하나만 더 외우면 연주가 더 가는데 이거는 혼자 연습할 수 있을 때 그래서 네모를 쳐야겠네요. 앞으로에서는 더 좋을 코드다. A마이너와 A마이너, B7, B7, B마이너 굉장히 많죠? 네, 많네요. 기타라는 게 이 모양을 외우고 나서 나중에는 정말 재미있는 게 뭐냐면 피아노는 키를 바꾸려면 다른 키 12키를 모두 연습해야 되죠? 그렇죠. 기타는 아닙니다. 그냥 얘가 아이템이고 의도에 따라서 장조도 단조도 만들어낼 수 있다고 보면 될까요? 그게 아니면 장조 전용 코드가 조금 따로 있고 단조 전용 코드가 조금 따로 있다거나 없습니다. 그렇진 않아요. 다 조합으로 하는 건데 그러니까 어떤 말을 쓰면 나중에 가면 E마이너였죠? E마이너 잡고 한 칸 더 잡으면 E코드로 변해요. 아, 그러네요. 그렇죠? A마이너에 기타가 1로 가면 음이 높아지죠? 네. 단조와 장조는 3도 음 하나 차이 나는 거잖아요. 네, 그렇죠. 도미솔과 도미, 플랫솔 이런 것처럼 E마이너에서 E가 3도예요. 네. 그런데 메이저로 바꿔주니까 E가 되는 거고 A라는 코드가 있죠? 이건 안 배운 건데 E인데 여기의 음이 3도예요. 그런데 내려가면 A마이너를 변합니다. 네. 그런 차이일 거예요. 그리고 나중에 기타를 계속 연습하실 거면 이런 원리를 알고 연습하는 게 정말 좋아요. 그리고 기타 F코드라는 거 들어보셨나요? 네, 들어봤어요. 여기 보이시죠? 바, 바 라고 그러나? 바의 코드라고 그러나? 여기가 다 잡는 거예요. 네. 원래는 여기가 이 친구 잡아주고 있죠? 근데 사실 모든 코드가 이런 식인 거예요. E마이너도 E마이너도 E마이너 잡고 맞죠? 그런데 손가락을 잡아야 되는데 안 잡아주고 이 친구가 잡아주고 있는 거죠. 그래서 E마이너, F마이너, G마이너, A마이너, B마이너, C마이너 F코드를 잡아줄 줄 알면 모든 코드가 가능해집니다. 예를 들면 B플랫마이너, 처음 보는 코드인데 E마이너, F마이너, F마이너, C마이너, G마이너, A마이너, A마이너, B플랫마이너 이렇게 가능해지는 거죠. 이해가 좀 되잖아요? 네, 이건 좀 어려운데 일단은 F코드를 같이 연습을 하시면 됩니다. 네네. 그리고 F코드가 정말 어려워요. 여기 기타 연습하시는 분들 중에 절반은 F코드는 그만두시거든요. 아 그래요? 네. 이거부터 시작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F코드를 그만두신다는 게 소리가 안 나서죠. 소리가 나지 않기 때문에 그냥 그만두는 거예요? 정말요? 저거 때문에 저런 특징 때문에요? 왜냐면 단소도 안 불리는데 소리가 안 나면 짜증이 나죠? 그런 것처럼 이 친구도 이렇게 한번 눌러보실래요? 예전에 해본 적이 있는데 공간이 없어져서 잘 안되더라고요. 어? 굉장히 좋으시네요? 예전에 로망스까지는 어쨌든 꾸역꾸역 이렇게 쳐본 적이 있어요. 네. 그래가지고 그 로망스 제 기억에 아마 바코드가 한번 들어갔거든요. 아 맞아요. 이 쪽에서 뭐가 들어갔거든요. 뭐가 있어요. 그래가지고 그때 아마 깨작깨작 해본 적이 있어요. 힘이 굉장히 좋으신데요? 아니요. 저 원래 몸으로 하는 건 되게 못해요. 아 제가 볼 때는 아닌 것 같아요. 피아노를 연습하셔서 그런 건 모르겠는데 아 이게 선생님이 이렇게 하면 되게 웃긴 얘긴데 아이가 좀 많이 먹잖아요. 집착이 심해져서 피아노도 예전에 그러니까 보통 어렸을 때 엄마 아빠들이 가봐라 이러고 잠깐 시키다가 말잖아요. 그러고 저도 약간 그러고 많은 케이스인데 그때 좀 재밌었는데 엄마가 이제 그만두라고 그러고 안하고 있다가 한 작년 안에 시작했거든요. 아 정말요? 작년이 서른일곱이니까 10살 언더에 시작했다가 서른일곱이 하니까 한번 들어가는 게 좀 어렵긴 한데 대신에 지금처럼 약간 집착이라는 게 좀 생기는 거죠. 기왕 하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선생님이 젊으셔서 이게 뭐라 그래야 되지? 그러니까 이런 예능이라고 하는 게 맞죠? 음악 같은 거를 배울 때 나이를 조금 더 먹으면 조금 더 집착이라는 게 생겨서 제가 잘하는 게 아니라 잘한다고 얘기해 주셨는데 잘하는 게 아니고 지금 그냥 이 상황이 너무 이제 너무 오랜만이고 이런 거는 안 해봤으니까 좀 열심히 한데 이런 게 강하다 보시면 돼요. 아 근데 좋습니다 일단은 네. 소리가 그런 의지를 가지고도 소리가 안 나는 분들이 정말 많거든요. 그래서 기타를 오늘 배운 다음에 정말 좀 더 집에서 조금만 더 집중하고 연습해서 금방 잘 칠 수 있을 거예요. 제가 못 치면 잘 칠다고 얘기를 안 하거든요. 이거 잡히면 네. 여기다가 이마이너를 잡았죠. 이마이너를 아까 이렇게 잡았었는데 네. 이렇게도 누를 수 있고 이렇게도 누를 수가 있죠. 어쨌든 보통 두 개를 누르는 거니까 네. 그렇죠. 선택이 생겨요. 약지와 새끼를 한번 눌러볼게요. 약지와 새끼 약지와 새끼 약지로 오왕은이완 약지로 오왕은이완 약지로 오왕은이완 세기로 사메이완 세기로 사메이완 네. 네. 이러고 일단 소리를 해볼까요? 이렇게도 소리가 나죠? 네. 이게 이마이너입니다. 네. 근데 한 칸만 올려볼까요? 이 상태 그대로? 이 상태 그대로 한 칸이 올라가요? 근데 아까 제가 이거 원래 코드는 이런 식으로 안 누르는 거다라고 말씀드렸죠? 이게 왜 그러냐면 그 다음부터는 얘가 안 잡아주니까 제가 직접 우리가 직접 눌러줘야 돼요. 네. 그래서 어떻게든 한 번 눌러볼게요. 자. 손가락이 있으면 이쪽 면 네. 이쪽 면으로 손가락을 그무리지 않고 네. 여기가 튀어나게끔 올려볼게요. 자. 손가락 하나 많이 보이죠? 네. 쭉 뻗고 오른쪽에 밀착합니다. 쭉 뻗고 오른쪽에 밀착합니다. 네. 지금 2번이죠? 1번으로 볼게요. 네. 그리고 2번이다. 아까는 2번이었는데 한 칸 밀렸으니까 3,3이 됐죠? 이러고 여기를 가는 거예요? 네. 이거 되나? 그리고 엄지는 좀 더 밑을 해놔셔야 돼요. 약간 코드를 이렇게 잡았다면 네. 엄지가 밑으로 갑니다. 책상과 이게 만약에 책상에 면이 있다면 네. 받쳐주는 역할이고 뭔가 위에는 물건이겠죠? 네. 그리고 이 손가락으로 누르는 걸 도와주세요. 아 누르는 걸 어떻게 이렇게? 아 네. 여기 좀 더 위로 뻗으셔도 됩니다. 그리고 이렇게 하고 이렇게 제가 손가락이 짧아서 안되나 본데? 괜찮습니다. 네. 잠깐만요. 아 얘가 저까지 가진 않네요. 이런 느낌이에요. 왜 기타를 여기서 그만두는지 이해가 하시죠? 조금 이해가 가기 시작했고 그렇죠. 손가락은 아파 죽겠는데 소리는 안나고 언제 날지도 모르겠고 그러네. 근데 지금 이 여섯 개를 다 잡아줘야만 응용할 수 있는 코드가 분명히 있고 그렇죠. 앞으로는 이게 다죠. 그래서 선생님이 얘기하신대로 얘가 안 잡혔을 때 적는구나. 그렇죠. 사실 이게 여기부터가 정말 기타의 진정한 맛이거든요. 네. 여기부터는 모든 코드를 이용할 수 있는 거니까 이 코드를 하나를 치우겠습니다. 네. 다음에 이렇게 만약 기타를 계속 난 쳐보고 싶다 이런 의지가 있으시면 집에서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해보시면 됩니다. 네네. 그리고 다시 기억을 해볼까요? 이마에 놓고서 잡아보겠습니다. 약지로. 락앤롤. 알았습니다. 인체봉합적으로 네. 네. 오. G코드. 큰 삼각형이에요. 2, 3, 3. 2, 3, 3. 2, 3, 3. 지금 위로왕은 2반. 중지로왕은 2반. 2, 3, 3이라면 이것도 약간 어떻게 2, 3, 3. 오. 새끼 쫌 내려서 소리를 내볼까요? 하. 이제 애가 손이 적응을 못하기 시작 오. 오. 아마 지금 이 약지가 세 번째 쪽을 방해를 하기는 하는 것 같은데요. 뿌옇뿌옇. 네. 네고는 있네요. 그리고 D 코드. V하고 사이에. V하고 사이에. 약지. 맞습니다. 맞습니다. 한 칸 띄워줄까요? 크로스. 이렇게 해요? 아닙니다. 한 칸을 띄워주려고 일단은 이렇게 잡으시고 네. 3학년, 1학년. 3학년. 예비전 받을 것 같은데. 3학년이랑 1학년, 2반이요. 이렇게인가요? 네. 그리고 2층은 떼고 여기에 하나 남죠? 네. 약지를 눌러주면 됩니다. 그리고 위에 두개인건 빼고 오. 네. 좋습니다. 그 다음 C 코드. 네. C 코드는 약지로 5학년, 3반. 약지로 5학년, 3반. 약지로 5학년, 3반. 네. 그리고 중지로 4학년, 2반. 4학년, 2반. 그리고 검지로 2학년, 1반. 2학년, 1반. 2학년, 1반. 네. 그리고 엄지손가락으로 살짝. 아! 아까 눌러주는 거? 네. 정말 살짝. 네. 여기를 공감 만들어 주시고. 좋습니다. 네. 이거를 빨리 잡으면 기타를 잘 칠 수가 있는 거예요. 왜냐면, 어... 진짜 어렵구나. 그 너의 의미. 이런 노래 하시나요? 네네. 알고 있어요. 이런 데 코드를 못 잡으면 사실 오른손은 못해서 상관없어요. 왜냐면, 네. 어떻게든 찾으니까. 네. 아니 근데. 네. 따다다. 이런 문제가 되죠. 지금 제가 피아노 배울 때 딱 그 느낌인데. 네네. 한마디 넘어가는 게 힘들라는 게. 네. 그래서 이 모양을 빨리 기억해 줍니다. 라켓롤? 큰 삼각형. 네. 작은 삼각형. 그리고 이 친구는 뭐 미끄럼틀? 아니면 주가폭락? 이런 식으로 연준면 돼요. 네네. 그럼 까먹지 않거든요. 그 다음부터는. 적어도 삼각형은 좀 까먹어도 라켓롤이랑 주가폭락이라고 말하면 절대 안 까먹으시더라고요. 대단하십니다. 네. 그래서. 네. 저는 레슨 때 항상 레슨 배운 내용을 뒤에다가 이렇게 적어드리거든요. 어 네. 그래서 얼른 적어드릴게요. 그나저나 그. 감사합니다. 동안의 비결이 뭘까요? 저는 가족력이 좀. 저희 아버지가 좀 동안이시고 창피하니까 좀 끌까요?